마스터 파워 한꺼번에 마스터는 무슨 병원이나 가봐 여기서 절대 마법을 그만인 얘기도 꺼내지 말고 생각도 말거라 아이고 진짜 인연이군 절대 마법은 심오한 도술이야 자네가 하루빨리 마스터가 될 수 있게 도와주니 이걸 견디낸다면 자네한테 마스터가 될 자전이 있다는 뜻이겠지 너같은 겁쟁이가 무슨 마스터가 된다고 사부님은 수련만 하면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했어 마스터 파워 우선 준비됐어요 꼭 성공하고 말거야 절대 마법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마 매직빛 5월 3일 렛츠 드림